이러한 엔진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하여 시동하시오. 이게 두 군데를 고장을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치는 시동, 점화, 연료장치지만 이곳에서 두 군데를 고장을 내서 점검하고 시동하시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엔진이 시동이 걸리려면 기본적으로 시동작업을 들어가려면 시동장치, 점화장치, 연료장치 이 세가지의 조건이 완벽하게 이상 없을 때 엔진 시동이 걸리겠죠. 그래서 시동장치는 엔진 크랭킹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 점화장치는 2차 전압이 발생되는지 고압이 발생되는지 확인해야 되겠고 연료장치는 연료가 펌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젝터 분사까지 이루어지는지 점검을 해서 엔진 작동의 조건을 확인하는 그래서 시동작업 고장난 부분을 시동을 확인하고 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를 고장을 낸다 했죠. 그러면 고장 가능한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죠. 고장 원인 가능한 부분을 보면 배터리 기본적으로 시동장치는 크랭킹만 되면 이상이 없는 거죠. 스타팅 모터가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구동시켜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부분이다. 그런 상태에서 배터리 전압 그리고 마이너스 탈거된 상태 그리고 메인 스위치 시동 메인 슈즈에 대한 점검 인이비터 스위치의 P나 N 출력 전압 커넥터가 탈거된 상태 그리고 P나 N 상태로 유지가 되는지 기동 전동기에서 B단자나 SD단자 시동 장치 시동 릴레이에 전원이 공급이 되는지 그래서 시동 장치는 제일 중요한 배터리 시동 릴레이가 핵심적으로 고장을 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장치별로 주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꼭 점검을 해야 되고 그 이외의 점검도 순서에 입각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가능한 원인 고장 낼 수 있는 원인들을 시동 장치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점화 장치다 그러면 점화 장치에도 고압이 발생되는 건 점화 코일 그 다음에 이그니션 스위치, 크랭크 악센서, 점화 스위치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일단 크랭킹을 시키면서 고압이 발생이 되는지 확인한다 요건만 되면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다시 말해서 키를 돌려가며 점화 스위치를 돌린 상태에서 고압 케이블을 탈거한 다음에 몸체에다 붙이고 2 내지 3, 1, 2mm 정도 뗀 다음에 크랭킹 시키면 고압이 발생되냐 안 되냐 이 상태를 가지고 점화 장치가 이상이 있냐 없냐 그러면 발생되면 점화 장치에서 마지막 단계 스파크 프로그만 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 단계 점화 코일, 이그니션 스위치 슈즈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연료 장치다. 그럼 연료 장치에서는 당연히 펌프가 펌프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탈거됐는지 메인 릴레이 특히 연료 펌프를 제어할 수 있는 메인 릴레이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메인 연료 펌프에 대한 슈즈 그리고 ECU에 대한 커넥터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크랭크 각 센서가 되겠죠. 점화 장치나 연료 장치가 인젝터 분사나 점화가 되려면 당연히 크랭크 각 센서의 상태까지도 점검을 해 줘야 됩니다. 크랭크 각 센서는 연료에 대한 분사량을 분사할 수 있는 기본 분사량 뿐만 아니라 엔진의 회전수를 감지해서 점화 스위치, 즉 점화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센서가 되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각 회로별로 시동 회로다. 그러면 시동 회로에서 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배터리 쪽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점검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탈거됐든지 배터리 전압이 정상 전압이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엔진 룸에 보면 엔진 룸 정션 박스가 있죠. 배터리 옆에 정션 박스에 이 슈즈블링크 30A 이그니션 스위치가 연결이 돼 있느냐. 그래서 이게 릴레이 쪽으로 연결이 되니까 차종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패턴에 대한 부분을 익혀놓으시고 순서에 입각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험장에 시동 회로에 대한 부분이 지급이 되고 거기에 관련돼서 회로를 보면서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렬로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그니션 스위치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본선 점검해야 되겠고 연결이 어디 됩니까? 실내 정션 박스 슈즈 거쳐서 여기에 나눠지게 되는데 회로상으로는 하나는 도난 방지가 적용이 된 거 하나는 도난 방지가 적용이 되지 않은 거 나눠질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상태가 됐든지 직접 도난 방지가 없는 차량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이렇게 이니비터 스위치 쪽에 중심 단자에 전원이 공급이 되니까 전원 공급되는 상태에 따라서 P나 N에서 시동이 걸리도록 돼 있죠. 시동이 걸리는 것은 자동 변속기 차량의 P나 N은 파킹이나 내추럴 중립된 상태에서 놨을 때에 이런 전기에 대한 신호를 통해서 어디로? 스타트 릴레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스타트 릴레이가 접지가 됐을 때 자화가 되니까 아까 대기하고 있던 이 슈즈 블링크 30A 전원 릴레이 쪽에 공급이 되고 이 전원에 의해서 접지가 되니까 여자가 돼서 접지가 되면서 전원이 닫히니까 스타트 기동전동기 스타트 이 단자 쪽으로 전원이 공급이 돼서 접지가 이루어지니까 내부적인 접지 때문에 엔진이 구동될 수 있는 스타팅 모터가 구동이 되는 상태로 기동회로가 작동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엔진을 시동하기 위한 점검 방법으로 세 가지를 지금 보셨죠. 이제 시동회로, 시동회로에서 핵심적인 것은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정션박스의 이그니션 30A 휴즈, 그리고 스타트 릴레이가 되고 이그니션 스위치, 이니비터 스위치, 이 관계의 인풋 아웃풋, 입력되는 전원, 출력되는 전원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